8 freight 오늘 vt vr 할겁니다 아 바지 큼 neatly 커터 시나리오 뭐가 있지 스트레스 스트라이크 이거 공략 봤거든요 결국 공략을 봐서 오늘은 할 수 있어요 스캔야 순항미사일을 4발을 충격합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4발을 충격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 그 이 미션이 그 뭐라고 해야지 그것도 부숴놓은 미션이거든 그 우기고 찾아서 부숴놓은 미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상된 소형폭탄을 하나 챙기도록 할게요 두 개 챙길까 그리고 연료를 엄청 줄여서 1.6 정도에 맞춰줍니다 1.5 정도면 괜찮은데 공중은 발칸포로 아니 발칸포도 쓰지마 연료를 좀 더 챙겨 1.5 정도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장이 지금 1.6.1 4발 소형폭탄 8발 그치? 가자 스트라이크스 공략 봤어요 일단 이륙이 오래 걸리니까 이륙하고 저장을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륙은 하고 저장을 해야 돼 착륙까지가 문제인데 착륙이 제일 문제인데 일단 캐노피 닫고 멜미네트를 켜고 켜고 이런 누름을 내놓고 세이브를 위해서 이거 켜놓고 제이트 올려놓고 가자 1.06이니까 진짜 힘들게 뛰거든요 진짜 힘들게 뛰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잘 뜬다 1.06이라서 그나마 좀 뜬다 1.05면은 개 빡센데 매실 조금 내려서 바로 가속을 바르고 가속을 어느정도 받았다 싶으면 에프터번호로 가속받아서 돌아가고 마치 바닥으로 가속받으면 킥세이브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스토로 보면 타겟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161로 타겟 저 바깥쪽에 3개 맞추고 일단 쏘고 슛 하고 슛 하고 슛 하고 슛 하고 바로 앞에 있는거는 산맥 바로 뒤에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산맥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쏴 되겠는데 미사일 날아가는거 보이고 슛 슛 오케이 맞을때까지 선외비행합니다 나 이거 다 공략 봐왔어요 나머지는 맞을때까지 선외비행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장찾아야합니다 저한테 레이더치키면 안되거든요 저한테 레이더치키면 안되거든요 스트레스기니까 일단 레이더에 안찍혀요 스트레스기 몇대 더 출연 스트레스기래 적기 더 출연 스트레스기니까 일단 안찍히는게 우선입니다 선외비행좀 하고 이제 GPS좌표 필요없거든요 레이더에 찍히는 순간 애들이 미친듯이 쏴가지고 레이더에 찍히지 않을 범위로 돌아다녀야되요 이 범위가 최소 범위인거 같거든요 레이더에 찍히는 범위 지금 외부 잠깐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적중하는지 확인하고 일단 삥 돌아서 이쪽에 저 무기캐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파릴러 켜놓고 느긋하게 봐 맞는지 안 맞는지 느긋하게 봐 어쩔 수 없어 이거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매경장 안녕 걸려라 걸려라 어허 지금 외부구장 다 썼기 때문에 스트레스 최고단계거든요 걸릴 일 없어요 이렇게 멍거리에서 걸려라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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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오토바이 일단 미사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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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보이네 하나 밖에 하나 밖에 하나 날라간다 간다 밖에 하나 스트레스기도 레이더엔 잡힘 어 레이더엔 잡히는데 아직 거리가 멀어서 안찍혀요 지금 아 안 부서진거 같은데 쓰읍 젖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거 두개 찍히는걸로 봐서는 야 하나 하나 격추됐냐 아우 쉣 하나 격추됐니? 아우 쉣 좀 근거리에서 쏠걸 그랬나? 일단 아래쪽은 격추가 됐어 격추가 됐거나 뭐라 됐거나 일단 한발이 사라졌거든요? 아우 쉣 근데 아니면 격쳐있나? 이쪽으로 날아가는게 지금 사라졌단 말이야 아우 맞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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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정확한 위치는 아니었네 아이씨 아이씨 하나는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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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지? 격추당했나? 뭐지? 격추당했나? 아이씨 미사일방은 사라졌는데 조졌다 조졌다 고고도 타격해야 한다고? 조졌다 일단 이 좌표가 대략적인 좌표인가봐 좌표 새로잡아야 할 듯 얘 지금 위치가 약간 어긋나잖아 오케이 어쩐지 가이드 영상에선 새로잡더라 어쩔 수 없다 TV-53이 이미지 센서였나? 일반 미사일은 그냥 발사되는 거면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타격 조졌다 일단 좌표가 조금 어긋났나봐요 좌표를 다 새로잡을 필요가 있겠네 아하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지 나 지금 공중전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아니요? 치킨의 순간 바로 아웃인데 지키는 순간 바로 아웃인데 지키는 순간 바로 아웃인데 지키는 순간 바로 아웃인데 지키는 순간 바로 아웃 DS에서 다 감지했어요 저 비행기가 이쪽으로 올 겁니다 비사일 런치 비사일 런치 비사일 런치 미사일 보이죠? 미사일 보이죠? 미사일 보여요? 나 못 맞추는데? 어 미사일 놓쳤지 어쩌라구요 미사일 기지 파괴됐네 아 라이더 기지 파괴됐네 오케이 정 정 레이더 기지가 파괴돼서 저를 못 맞추네요 허잡이네 자 조금 타격하러 갑시다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나 인식하는데 네 근처 타격이요 근처도 안 왔으니까 그런거지 아 아 아 아 아 일단 저쪽에 레이더는 파괴가 됐는데 추가 안 찍힌 걸로 봐서는 저쪽에는 뭐가 없나봐요 생각해요 MP53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나 일단 낮게 날면은 저 항공 레이더에 걸릴 좀 더 늦게 걸리거든요 늦게 걸리면은 이제 없습니다 늦게만 걸리면 돼 야 gps 송신방식인가 아니겠지 그래 그러니까 광학 타겟팅이 되겠지 광학 타겟팅이 그러니까 되겠지 지금 외부장칸이 다 없기 때문에 되셨습니다 내 발사가 안되니 저기요 심지어 DS도 날 못짓고 있어 왜지 왜지 잘 샀어요 파괴 될겁니다 오케이 파괴 탐피 걸림이 있는게 아니라 잠깐만 저 항공기에 찍히는데 저 항공기에 찍히는데 젖었는데 젖었는데 나 공중전 무게 하나도 안가져왔는데 어 놓쳤어? 나를 놓쳤다고? 지금 기름이 기름이 얼마 없어 잠깐 미사일을 썼다고 놓쳐나 어차피 미사일 놓쳐가지고 나 못맞춰 날 찍고 있는데 지름도 얼마 없거든요 이쪽으로 비행을 좀 서멍 너머로 비행을 좀 해가지고 일단 기름이 너무 없어 겟틀린거 놓고왔어요 겟틀린거 놓고왔습니다 그리고 제대 접기 8기거든요 미사일 런치 레이더 붙이는 순간 미사일은 상관이 없고 겟틀린거 났다 오셔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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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지름도 없다고 지금 이 자식들아 미술 launch 미술 launch 아 미술 launch 어 포기하겠어 어우 야 살았다 빠른 불러오기 어 아니 아니 공중무기 하나도 안 챙겨왔다고 지금 어 This is command. You need to find and destroy the enemy weapon caches. We don't know exactly where they are, but they're probably near air defenses. We've sent you some estimated GPS coordinates based on the radar emissions. 어 나 공중무기 하나도 안 챙겼다고 공중전. 지금 무기 시스템에 161이랑 GBU 53 두개밖에 없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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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l 아 els 아 ee 전원없이 혼자고 여덟대라니까 여덟대 진짜 나 연료도 2600밖에 안 들고 왔다고 2600인데 여기까지 나누라 300 썼네 12000일로 몇 명 이상 이상해졌다 13zek 14 16 18 슈퍼드 네이더를 정확하게 찍긴 했거든요? 적지상에는 레이더 기지와 지대공 미사일을 수없이 넘고 상공에는 적평목기가 여덟 대신에 있지만 우리 상공은 스트레스 안기면 충분하다고 파악했다 네이더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기면 충분하다고? 저기요? 피션 임무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무기 항공기 한대뿐이다 였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한기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한기밖에 못 준다 아니었어요? 죽히면 충분하다 였어? 나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한거 아님? 나에 대해 부를게 일단 신항미사일 하나도 남았어요 나에sn 그래서 수박보면서 수박미사일 한 대 더 무릎 현실에서는 아무리 스트레스 약관리라 세대는 모뎀 총기도 여덟기밖에 안 떠 있을 리가 없잖아 현실이면 현실이면은 어? 레이더기지 4개밖에 안 놓을 필요가 없잖아 수박미사일 격추내나? 격추될 수도 있긴 해 너 안에 들어있어야 이게 이미지로 타격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여덟대 2개고 발견시 공항에서도 2개 여긴 공항은 없어 레이더기지인데 공항은 없어 어? 수낭? 수낭? 부숴버리나? 제발 제발 부숴주세요 제발 제발 수낭미사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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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이 실제로는 항공기가 비싸다 많아도 8대8 싸움이라고 어? 아니 근데 여기 무기보관소인데 무기보관소 8대밖에 안 떠오른다고 그래 일단 적 레이더기지 하나 파괴 역시 수낭미사일이야 두고 있었다고 하나 더 발견해야 저쪽에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이탈인가? 이거 3만큰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말했었거든요 3만큰테까지 피처에서 뭐 슬슬 부대기가 없네 이상한데 적 레이더 파괴가 아니라 적 레이더기지 어딘가에 있는 고기... 고기보관소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고기보관소 위치 랜덤 2만큰테까지 하나 더 오케이 어? 순항미사일 다 맞았어 개쩔어 끼고 어딘가에 저... 고기... 고기 캐시? 고기보관소? 3개가 있어요 극급하게 해야지 3개 이제 아주 근거리로 안오면 적도 춥니다 레이더기지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되는데 레이더기지가 안보이네 안보이네 기름이요? 2000밖에 없긴한데 괜찮습니다 아씨 벌써 날 발견했다고 저거리에서 날 봤다고 맞췄는데 맞췄는데? 잘 봤는데? 애궁우정때문이니까? 맞췄다 맞췄다 저 멀리있는거 그냥 써버릴꺼야 애궁우정때문인거 같은데 애궁우정때문인거 같은데 애궁우정때문인거 같은데 사라졌는데 애들이 아직 보고있는거는 이미 찍었기때문에 그런거였지 참맥기로 숨자 참맥기로 숨자 애궁우정때문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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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실리 样때문인거 오우쉣 어유쉣 내 머리 밑까지 왔어 쏟았어 어 미술 러치 미사일 저q만 사람 이거드라 아 아 야기 좀 와준거 같은데 어 지 미사일 저q만 사람 이거드라 와 엎트 촥 preferred 에러 Sat 간략 오우 쉣 외부부장칸 때문에 좀 멀리서 발견했나보다 RBS 코어디넨이 비싼 레이더 에미신들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멀리 있는 건 그냥 바로 타격을 해버리고 가까이 있는 거는 새로 찍어서 타격을 하자. 멀리 있는 건 그냥 타격을 해버려야 합니다. 경고를 받아서 타격을 할 수 있어요. 알기 전자 세금은 안에서 자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팀은 자동차에서 자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멀리 있는 건 미리 써요 올라가서 거더러 올리면 이쪽이 보일 거거든요 앞에 하나가 있어야 하거든요 포도로 올라가 올라가면 보일 거야 뭐 있지 됐고 이제 외부 문장 다 썼으니까 스트레스 성능 발휘하면서 저 무기 캐시 찾아서 파괴하고 집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레이더로 좌표 딸 수 있다니까 레이더로 내가 전에 말했잖아 레경짱 멍청이 이게 개사기라니까 레이더로 좌표 딸 수 있고 이걸로 광학 타겟팅도 가능해 이걸로 광학 타겟팅도 가능해 스텔스기 현대 현대만물의 총화 광학 타겟팅도 이걸로 가능해 잘 앞둔 탑 찜질비로 찍어야 하는데 개사기라니까 다행이다 레이더로 이제 적은 나를 놓칠 수 밖에 없어. 레이더 기준때문에 일단 멀리서 피하자. 레이더가 슬슬 나 찍고있거든? DS가 깜빡이는 거 보면 내가 뭐라도 찍히는 거라고 느껴지거든 지금 얘가 나를 보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나를 찍고는 있나봐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구경하러 오는 거 같거든요 산맥 뒤에서 어? 미사일 봤다 미사일 봤다 미사일 봤다 스트레스기가 현대문물에 총알하니까 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산맥 기구에서도 좋을 거 같거든요 그쪽으로 봅시다 에이아이들이 이 정도로 똑똑하려나? 에이아이들이 뭐여? 뭐여? 뭐가? 에이아이가 뭐? 일단 타격 타격 파괴 파괴 나 찍고있던 레이더 기지 파괴했어요 나머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다 멀티 PVP에선 유저가 순항미사일 기지 때리면 그거 적군이 사이드와인더로 격추 시켰다고? 쟤네들 사이드와인도 안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쟤네들이 쏘는 게 사이드와인론가? 일단 저 레이더 기지는 싹 다 파괴한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케이 측면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적 미사일 캐시 찾아가지고 떨구면 됩니다 폭파시키면 됩니다 지비우 폭탄으로 각자 속도를 공격하는 방법이 도전하는 방법은 차량이 가능해 예술가 없을 때 공격하는 방법은 네, 꼭 공격하는 방법은 이만큼 지켜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정보하는 방법은 공격하는 방법은 걸렸는데? 빠르게 전장에 탈 산맥기구 전장에 탈 기름 1900정도 남았어요 괜찮음 나쁘지 않음 적 항공기는 제가 지금 안 찍힐 거거든요 빠르게 전장에 탈 핸드폰 번호는 꺼도 되겠죠 암티튜드 쟤네들이 속도가 겁나 빨라가지고 내가 레이더에 안 찍혀서 도망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심지어 일정거리 이하에선 레이더에 찍히잖아 레이더 찍히는 순간 미친듯이 달려온다고 바로 전장 이탈 저쪽부터 확인을 해야겠어요 적군 나 놓쳤거든요 암티튜드 일단 적기가 나를 계속 찍고 있다고? 오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요 어떻게 찍고 있는 건데 엘티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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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찍고 있는 건데 엘티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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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돌파 간다 엘티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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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나 어떻게 피하려고 했니? 진짜 엔진 꺼짐 떨어진다! 떨어진다! 한 대 더 맞았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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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요? 선생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선생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아, 뉴 그룹을 만들거야 아, 뉴 그룹을 만들거야 아, 뉴 그룹을 만들거야 체프가 레이더 그룹? 어어 찍혔을 때 찍혔을 때 찍혔을 때 체프를 뿌리면서 도망을 쳐야하네? 어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고인물 고인물 고였어 그러면 체프를 뿌리면서 산 뒤로 숨어야하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일단 붕은 다 뿌렸고 일단 붕은 다 뿌렸고 그냥 붕은 다 뿌려주세요 뭐 제거 체프를 뿌리면서 저거 뒤로 숨으면은 안 보이나? 고치나 그러면? 일단은 맞추는 거 확인하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자 적기가 나를 찍지 못하면 멀리서 좋죠 멀리서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너무 적 기지 근처에서 도는 거 같아 적 레이더 안 찍히는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나 AGM 4발 쓰지 않았니? 한 발이 안 보이냐 내 레이더에서 찍히는 건가? 부서지는 건가? 저기요? 저기 왜 가다가 사라져요? 내가 볼 때랑은 뭐가 다른데? 가다 사라지는데? 어라? 어라? 가다 사라지는데? 어라? 왜지? 왜지? 왜 미사일이 가다가 사라지지? 순항 미사일이? 어찌? 아니 아까랑 똑같은 거리에서 쐈다구요 무슨 넘어서 쏴 아까랑 똑같은 위치였다고 근데 요 가운데 두 개 쏜 게 사라졌어 내가 여기다가 여덟 발 두 발을 다 썼나? 아닌데? 산 따라서 이동하는 놈이라 산 넘어가지고 안 보여나?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산을 넘어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낮게 날아서 지금 좀 멀어지고 있잖아요 안 보일 수도 있어 어 그런 것이라고 믿어야겠지? 야 가운데 가까운 일단 아주 가까운 놈은 맞았고 쨔! 가장 가까운 애랑 가장 먼 애는 맞췄어 날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두 개가 지금 사라졌어 미사일이 산에 꼴박했다고 아까까진 멀쩡하던 놈이 왜 꼴박을 해요 아니 아까까지 멀쩡하던 놈이 왜 꼴박을 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아까까지 멀쩡하던 놈이 왜 산에 꼴박을 해요 에바지 그건 에바지 그러니까 저 레이더 두 개를 파괴해가면서 싸워야 한다고 에바지 산에 꼴박 확률 20%에서 40%라고? 에바지 아까까지 멀쩡했잖아요 선생님 아니 아까 아까 레이더 기지 다 파괴했잖아요 나한테 왜 그래요 대 레이더 미사일을 쐈어야죠 얘한테 대 레이더 미사일이 어딨어 얘한테 대 레이더 미사일이 어딨냐고요 얘는 단거리 미사일밖에 없다고 아니 저거 진짜 진짜 산에 꼴박 캔다 보네 두 발이 진짜 산에 꼴박 했나 본데 피사일 회피 기동하면서 아니 레이더 근접 타격을 하려면 적기 여덟기가 나를 쫓아온다니까 심지어 나는 걔네들까지 쫓아내고 집으로 복귀해야 하는 인무란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그걸 말이 되는 인무입니까 혹시 나노릭 오고 있니? 혹시 너 나노릭 오고 있니? 반대방에만 뜯어봐 적 베이식 이제 내려서 투하하면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가? 저 자식 나노리고 있나? 일단 내가 놓쳤어 DS가 계속 나를 찍고 있거든요? 저건 뭐지? 새인가 하면서 찍고 있거든요? 아니 에바잖아 에바잖아 저끼 둘은 레이더 기지 두 개는 에바잖아 몰라 타격하러 가 몰라 적 베이스 미사일은 어떻게든 피하고 타격하러 가 외부장 없거든? 스트레스기의 힘을 보여주자 내가 바로 스트레스기다 스트레스기다 하면서 보여줘 레이더 켜볼까? 일단 나를 못봄 DS가 나를 계속 찍고 있어요 적중은 안하고 있는데 찍고는 있어요 적중은 안하고 있는데 찍고는 있어요 하아 검져라 이 괴물아 자동 광학 타겟팅 이거 누르면 갑자기 슛이 뜬다 어 쏘는 거린데 그때 쏠 걸 그랬나 어차피 지금 탐지되고 있을걸? DS에 찍히고 있을걸 지금? 레이더 레이더 기지가 지금 나 노릇보고 있거든? 어 저거 뭐냐 저거 어 UFO인가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어 저거 새인가? UFO인가? 어 뭐지? 이러면서 보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추가점이 없는걸로 봐서는 여기에는 캐시가 없어요 거기 캐시가 없어 방학조준 방학조준 조준하고 있어요 일단 적 비행기가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얘네 얘네 본진으로 갔나봐 지금이 기회야 이제 마치 전자 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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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 떨어지는 제프 2개 달려보자 그러면은 어? 저거 새였나? 두개로 나눠지네? 하면서 있지 않을까? 일단 적기가 아직 없음 네모 겹쳐있는거 아니지? 우리 캐시가 어딨지? 어? 어? 새인가? 계속 이쪽으로 오네? 어? 새인가? 하면서 찍고 있거든요? 잠깐 저 바깥에 있는 것도 안 부서졌는 여기 계신가보다 무사히 런치 나 놓침? 미사일을 쐈는데 나를 놓침? 적기.. 아 저게 항공기였구나? 왜 못 쏨? 어? 미사일 계신다 파이팅 ש 런치 일단 발견 오케이 노침 노침 무기 캐시 발견했어요 저 강공기 이륙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어 잠깐만 이 옆에서 수직위 착륙 착륙하면 모르지 않을까 어? Daar았어 어 잠깐만 아 야 수직위 착륙 어떻게 아냐 이거 속도를 속도를 한 100까지 줄인 다음에 틸트를 내려 Live 적의 적 항공기 레이더에 찍힐 때까지 적 항공기로 돌아간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다시 한번 쏘고 GTA 전투기 조종기 현실적인 걸 깨달았다고 GTA 안에서 부르겠네 자세히 약간 꺾어서 여기 한발 쏘고 오블룩을 해서 GPS 뽑아서 쏘고 GPS 뽑아서 혹시 내 미사일 길이 부딪친건 아니겠지? 옆으로 빠져서 혹시 내 미사일 길이 부딪친건 아니겠지? 확실히 길이 부딪친건 아니겠지? 뭐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쟁이 너를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면, 전쟁이 너를 향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우 쉣 수직이창 연습이나 먼저 해보자 미사일 날렸으니까 미사일 맞는 거 확인도 할 겸 안전하게 board 미사일 상태로 미사일 날 съ임 미사일 날리 안전하게 board 이렇게 하면 감속되지 않을까? 45도 각도로 수직이 착륙하면서 착륙하는게 기차에 무리가 안간다고요 여기 바닥이 좀 울퉁불퉁한데 수직이 착륙할만한가? 랜딩기어는 내렸거든요? 근데 바닥이 좀 안좋은거 같은데 바닥이 좀 안좋은거 같아요 바닥에 빠질 확률이 30%라고 일단 착륙은 좀 이따가 하고 착륙은 좀 이따가 하고 부기관제부터 부수러 갑시다 안되겠다 여기서 수직이 착륙을 연습하는건 아닌거 같애 알았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좀 바닥에 빠질 확률 30% 전에는 요앞에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 있겠지 어 채버풀이니까 어 새인가 하고 멈추네 아닌가 산대 있어서 그런가 일단 저쪽인거는 확실히 살거거든요 일단 속도를 좀 줄이고 속도를 줄이면은 기름 덜 먹어야 하는거 아님 레이더관련성 티코올러드 레이더관련성 티코올러드 도둣 저렴한 왼쪽으로 그런데데데데데 우리의 목표는 적 항공기가 뛰기 전에 무기캐시 세 개를 빵빵빵 날린 다음에 도망치는 겁니다 빵빵빵 날린 다음에 도망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적 항공기 뜨기 전에 일단 이거 킥세이브로 저장해놓을까? 왠지 지금 잘 된 것 같거든요 왠지 지금 잘 된 것 같거든 지금 적 레이더 기지 다 벗은 것 같거든 빵빵빵 하고 도망치는 게 우리의 목표 적 항공기 아직 떠다니네 괜찮아 우리 요 앞에 무기캐시가 있을 거라 묶어 있읍시다 생각하니까 저쪽에 있지 않았니? 저 자식 저 자식 그걸 수도 있어 지금 집으로 복귀하는 걸 수도 있어 아이씨 봤다 아 SA 레이더 안 부서졌어 아 아이씨 항공기 내려가려다가 걸렸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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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애매하네 진짜 뒤쪽 뒤쪽 레이더가 SA가 미사일 기지인가 아무튼 안 부서졌거든요 안녕 여기서 솔직히 착륙을 시도한다 정도 Islamic 세계 principal X- кил 중 . Ste not 일 Viking 언제 찍었대? 이걸 못내려가네 아... 이걸 못내려가네 아... 진짜 아... G포스가 나를 죽였다 이걸 못내려가네 다시 여기서 당선이 능력이 정렬없이 다 산책에 부상 메시지 여기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도망가고 이곳에 도망가는 기초가 심각한 기초가 수직 기차는 어떻게 함? 지금 저 가장 뒤쪽에가 안 부서졌고 그 앞쪽에... 이쪽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아니면 비행을 좀 천천히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빨리 날아가지고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오우 쉣! 날 잡았다고? 엘티튜드 챱 플레이어 챱 플레이어 챱 플레이어 챱 플레이어 챱 플레이어 엘티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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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나를 찾았다고? 엘티튜드 챱 플레이어 엘티튜드 앤티튜드 챱, 플레이어, 엘티튜드 챱, 플레이어 플랍 플랍 챱, 플레이어, 엘티튜드 챱, 플레이어 플랍 엘티튜드 플랍 비상착륙을 시도한다 비상착륙을 시도한다 비상착륙을 시도한다 비상착륙을 시도한다 비상착륙을 시도한다 장륙하면 날 보지 못할 것이야 저 녀석들은 어 어 어 어 어 내 날개 내 날개 내 날개 내 날개 어 어 예쓰 이제 날 보지 못하겠지? 엔진 꺼 날 보지 못하겠지? 날 보지 못하겠지 나 바닥에 있는데 어쩔 거요 쏠 껴? 야 쏠 껴? 무섭게 지나가네 쏠 껴? 아 쏠 거냐고 아 쏠 거냐고 아 쏠 거냐고 아 바닥에 있는데 쏠 거냐고 얼른 잘못받나고 나하고 가 가 니네 집으로 가 니네 집으로 가 뻑 휴 니네 집으로 가 휴 가는 거 맞지 간다 간다 어 어 날개가 좀 긁혔지만 괜찮아 아씨 안 가는데 쟤네 안 가는데 이거 끄면 쟤네 안 가는데 어쩌지 쟤네 안 가는데 어 엄마 어 어 발칸포 어 어 발칸포 저기요 치사하게 그럭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치사하게 그럭이 있습니까 발칸포라뇨 지금 바닥에 붙은 애한테 발칸포라뇨 지금 바닥에 붙은 애한테 발칸포라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 쓰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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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 거 아니니까 발칸포요 지금 바닥에 붙은 나한테 발칸포요 어? 어 전원 꺼졌다 메인 배터리 꺼졌는데 충전 발칸포 쓰려고구나 또? 발칸포 내 바지 발칸포 내 바지 발칸포 내 바지 아니 처음부터 다시 제네가 앉을 때까지 좀 천천히 올라갑시다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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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조작들 사기치고 있거든 겁나 빠르거든 칼이 니가 오케이 엘료를 좀 더 챙겨올 걸 그랬나? 안정화되면 APU 끄고 날기 시작하는데 나라라 나라라라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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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룹 용풍 장소 G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새예요. 새랍니다. 어머 새라구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라구요. 하면서. 저쪽으로 돌아줍니다. 그리고 고도를 200p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퀵세이브를 하구요. 저 자식 나 찍고 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어? 저거 뭐지? 하면서? 아씨 외부무장 다 있어가지고 찍히나본데? 오케이 놓침 오케이 놓침 놓친 듯 놓친 듯 이쪽으로 안온다. 오케이 놓친 듯 출력을 반토막으로 하자. DS에서 찍힌다고? 잠깐만요. DS에서 나를 찍는다. 그건 좀 에반데? DS에서 나를 찍는다고? 어? 용서할 수 없다. 감히 나를 찍어? 아? 용서할 수 없다. 감히 나를 찍어? CIA!」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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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두 발은 그냥 얘네들한테 쏩시다 따로 잡기도 귀찮고 그럼 외부 무장 다 썼고 GS가 날 지금 찍고 있어요 그것도 더 올라갑니다 일단 네 발은 다 썼거든요 내가 지금 DS가 대공망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그 비행기들 다 사라졌을 때가 최고였는데 레이더가 남아있어야 애들이 들어가나 그때가 최고였는데 나 피사일 한 발 정도는 피할만 하거든요 근데 피사일 두 발은 힘들단 말이야 두 발부터는 한 발까지는 어떻게 피할만해 두 발부터는 문제야 나 네 발 쏘지 않았어? 두 발이 겹쳐 있구나 왜 불안하게 두 발 겹쳐 있냐 방향이 다르지?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일은 개수로 때려 박아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드와인더를 챙기는 이유가 그건가? 나 아까 그렇게 한 3마리 정도 나오면은 궁중전으로 잡으라고? 세 발을 챙기는 건가? 어차피 순항미사일은 처음에 써버리잖아 다 그건가? 이게 1이면은 되게 아슬아슬하게 뜰 수가 있거든요 일로 일로 어 잠깐만 저기요? 내 미사일 저쪽 산에 박았어 아니 내 미사일 저쪽 산에 박았어 세 발이 세 발이 산에 박았어 에반데? 에반데? 무장 새로 챙겨 에반데? 에반데 무장 새로 챙겨 봅시다 이거는 무장을 새로 챙겨야 돼 기름을 좀 많이 챙깁시다 멀리 돌아갔다 오게 기름을 좀 많이 챙깁시다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4발 챙겨 이거 하나 빼 소형폭탄 하나면 돼 그리고 연료를 노랑이면 어떻게든 뜰만 하거든요? 발칸포를 빼가지고 이 정도는 가능해 4,600 아까보다 한 1,600 정도 많죠? 아까는 거의 3,000쯤이었는데 출격 가자 가자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이거는 천천히 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천천히 뜨려고 해도 괜찮은게 어차피 천천히 밖에 못떠 1,600 1,400 1,600 1,600 1,600 3,400 1,600 어차피 천천히 밖에 못떠 2,500 다 Time must be 가자 x2 가자 뜯자 뜯, 뜯, 뜯자 으아! 한쪽이 너무 무거운가? 지금 좌우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가? 좌우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가? 안 탈락하는데? 저우 균형이 안맞아서 그런가 날지를 못하네 어이쿠야 일단 방향을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진례좀 하겠습니다 진례좀 하겠습니다 야 여기를 못올라가니 너 꼈니? 저기 저기 날개에서 불 나는데요 선생님 저 날개에서 불 나요 선생님 제 날개에서 불 나요 선생님 좌우균형 엄청 중요한건가? 좌우균형 좌우균형 균형 GBU를 포기를 할까? Q4 준비위랑 사이드와인드를 포기 아 사이드와인드 이거 해볼지 언제 tane oste 3,800 가자 3,800 사이드 와이너까지 다 챙겼다 진짜 사이드 와이너까지 다 챙겼다 사이드 와이너까지 다 챙겼다 이거 카운트입니다 사이드 와이너까지 다 챙겼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까이 아래에너지지 않다 우리에게는 기계가 있는지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전자 에미신들에 날 수 있을까? 일단 균형은 맞거든요? 날 수 있을까? 가자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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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자고 날자고 따라 올라 따라 올라 따라 오르라고 날으라고 따라 올라 아니 머리를 들지 말고 날아 오르라고 날아 올랐나 날아 올랐나 날아 올랐나 날아 올랐나 날아 올랐다 어떻게든 날아 올랐다 어떻게 날아 올랐지 어떻게든 날아 올랐다 어떻게 날아 올랐지 일단 날아 올라 날아 올라 2000피트까지 날아 올라 2000피트면은 오케이 실수를 이제 앞으로 싹 돌려서 활강을 하면서 애프터버너로 날면은 2천으로 안되나 2천으로 안되나 아 2천으로 안되네 재시작 2천으로 안되네 3천까지는 올라야겠다 아 어떻게 어떻게 날아 올랐는데 날아 올랐다 날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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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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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쪽이 갈리는데요 뒷쪽이 갈리는데요 뒷쪽이 갈리는데요 뒷쪽이 갈리는데요 정확히 중간에 맞죠 정확히 중간에 맞죠 날아오를 수 있어 날아오를 수 있다고 아까 어떻게 날랐냐 과총님 안녕 아까 어떻게 날랐냐나 뭐지 버그로 날아갔나 아까 어떻게 날라갔어 아씨 아씨 그지같은 수직이 창룡보소 아 진짜 수직이 창료가 아 너무 기름을 많이 챙겨 왔나봐 브레이크 데리고 가즈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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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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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올라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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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떴는데 떴는데 또 내려왔어 떴는데 또 내려왔어 떴는데 또 내려왔어 아니 떴잖아 방금 떴잖아 방금 떴잖아 안 돼 안 돼 아까 떴잖아 왜 날지를 못해 왜 날지를 못해 날아올라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되어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날아올라 따라올라 따라오르라고 왜 자꾸 앞으로 가는데 따라오르라고 따라오르라고 날아올라 날아올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게 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선생님 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비행기 아까 어떻게 날아올라 비행기 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까 어떻게 날은 거야 대체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지금 지금 날지도 못하는데 지금 놀리는 거야 지금 어 날아올라 엥 날지도 못한데 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야 지금 짜식 날아올라 제대로? finance 왜 떨어지고 있는겨아? 왜 떨어지고 있는겨아? 왜 떨어지고 있는겨? 왜 떨어지고 있는겨? 왜 떨어지고 있는겨? 왜 떨어지고 있는겨? 아니 선생님 엔진 망했는데? 내 엔진 나갔는데? 잠깐만 내 엔진 나갔는데? 뭐했다고 엔진이 나가요 선생님? 뭐했다고 엔진이 나가요? 아니 뭐했다고 엔진이 나가요 선생님? 아 시끄럽다고 너 알았어 할 거야 알았어 할 거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컨트롤러 안 잡으면 완전 중립 상태에서 날지 않을까? 왜 앞으로 가니? 도착하지 마세요. enemy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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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 썬더보드~! 날아, 썬더보드~! 썬더보드! 썬더보드가 뭐에 있는데... 따라! 따라! 따라 오르란 말이야~! 따라 오르란 말이야~!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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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넘어갔다 어 어 어 어 어 어 너무 욕심인가 아니야 욕심 못버려 나 욕심 못버려 나 욕심 못버려 딸개를 접으면 올라가는데 좀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 수직이 착륙할 때 용기 엔진 왜 꺼짐? 왜 이거 안 내렸다고? 왜 날개 접었다고 엔진이 꺼져? 걔 너무하네 날아간다... 날개 괜찮지? 날개 긁혔지만 괜찮지? 불 안 나와 불 안 나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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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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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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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따로... 따르란 말이야 따르라고... 따르란 말이야 아니... 아... 안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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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난다... 야... 날개가 불난다... 날개 부어졌다... 아휴... 빙 부어졌다... 아휴... 우리 무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무장을 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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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름을 조금 적게 해서 1.01로 갑시다 하... 기름을 조금 적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어... 어... 권총님 같이 하실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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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션 한번도 못겜 아까보다 조금 가볍다 연료 한 300정도 버렸다 We need to find and destroy the enemy weapon caches We don't know exactly where they are, but they're probably near air defenses We've sent you some estimated GPS coordinates based on the radar emissions 고 아까보다 조금 가볍다 조금 가볍다는 건 조금 뜰 수 있다는 소리 그치? 조금 뜰 수 있다는 소리예요 Try out to get detected Once the enemy knows where you are, they'll send everyone they got at you 뜰 수 있다는 소리야 조금 가볍다는 건 뜰 가능성이 조금 늘어났다는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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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는 장애물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장애물이었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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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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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킬 바이 쥐보스.. 아니! 아니 뜰 수 있잖아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1번째 방구 위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지의 방구는 기계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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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방법 가속을 받아서 하늘로 난다 가속을 받아서 하늘로 난다 가속을 받아서 하늘로 난 반대로 돌려 가속을 받아서 하늘로 난다 누가 전투기 이렇게 모으냐 전투기 누가 이렇게 모으냐 캐리어 랜딩 랜딩 프랙티스 어... 대충 대충 하늘에서 낙하는 그런 거야? 아님? 잠깐 항모잖아 항모면은 0.95도 날 수 있지 않나? 1이 1이어야 날 수 있던가? 그래서 미션이 뭐라고? 그래서 미션이 뭐라고? 하늘에서 시작해? 항공모함에 착지하는 게 퀘스트인가?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아군 걸쌍 아군껄 쏴 몰라 아군 지금 아군이 중요해 지금 광학조준 슛 슛 근데 저거 우리꺼 우리꺼 배 아님 몰라 다 쏴 나 항공모함 착진할꺼야 얼루 빠졌는데? 잠깐만 얼루 내꺼 아냐 빨강 빨강 나한테는 수직이 착륙이란 아주 엄청난 첨단 문명의 기기가 있어요 왼쪽말고 오른쪽에서 착륙해야 했네 수직이 착륙이란 현대문명의 총화가 있어요 수직이 착륙이란 현대문명의 총화가 있어요 수직이 착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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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하기 수직이 착륙이 착륙이 착륙 실패 수직이 착륙이 착륙 공격 지지 수직이 착륙이 착륙해 투입 우리는 저거 물 좀 첨벙 했다고 안죽어 물 좀 첨벙 했다고 안죽어 우리 전투기기 때문에 물 좀 첨벙 한걸로는 죽지 않습니다 물 첨벙하면 좀 죽긴 한데 죽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항모씨 항모씨 나 거기 간다고 기다려 보라고 아 기다려 보라고 항모씨 나 가고 있다고 기다려 보라고 아 참 그 항모씨 기다려 주지 못해 나를 기다려 주란 말이야 어 배가 말이야 어 비행기를 기다려 줘야지 말이야 어 조용히 기다려 줘야 될 거 같다 하늘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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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드 크루에선 스테이션 오케이 그래서 임무 목표가 모임 물에 잠깐 빠졌다고 죽진 않아 그래서 임무가 뭔데 그래서 임무가 뭔데 오브젝트 목표 없음 그냥 여기 안착하는 게 목표야? 이게 다야? 진짜 쉽네 연료 이렇게 버려? 오 빙고 레벨은 뭐야? 이 이하로는 버리지 않는다 이런 건가? 오 무장창 버리는 건 어떡하지? 무장창 버리는 건 어떡하지? 무장창 버리는 거 배워야 하는데 외부 무장 요거를 무장창 버리는 건가? 무장창 버리는 건가? 무읥을 무장창 버리는 건가? 무장창 버리는 건가? 무기 어떻게 버리지? 어... 어... 어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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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뭔가 엄청난 걸 본 것 같은데? 어... 어허 메모장 해줘요 챕뱅 플레이어를 여기서 다 써버렸어요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이쁘다 오오오 레이트 240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단 단 단 단 단 더블 240으로 챕프를 뿌리면 되겠다 그럼 겁나 멋있겠다 다섯 개씩 뿌리면은 열 개가 날아가나? 탓 탓 탓 탓 탓 탓 오케이 열 개 되게 괜찮은데 오케이 이건 그냥 착지 미션이었어 별거 아니었어 카운터 붐벅 툴 파일럿 미션 테이크 호스피털 붐 병원 타격하라고? 아하 디스트로이 롱레인지 에어 디펜스 저기를 타격해야 하고 어 어 인디아 윌 런치 포 캐리어 그리고 F-45 테이크다운 에너미 붐 그러니까 A를 파괴를 하고 항공모함에서 재보급을 받아서 B를 타격을 해라 이건가? 아 저 F-A-R-P에서 재보급을 받아서? 오케이 일단 재보급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바라고 출격 항공모함에서 나는 거 아닌가? 이거 0.96이면 위태위태하게 날 수 있지 않나? 연료를 좀 적게 할 걸 그랬나? 항공모함에서 하는거지? 런칭발 해달라고 하고 벌써 잡혀? DS가 여기 잡고 있네? 날짜마자 DS 공격해야겠네? 일단 런칭발 적어달라고 하고 일단 런칭발 적어달라고 하고 일단 런칭발 적어달라고 하고 알코 오케이 날개 풀고 GPS 받아서 타겟 잡아놓고 됐지? 고 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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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게 2개인가라고 봤거든 저걸 푸셔도 하나가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나라카 일단 오토파일럿으로 300방향으로 그리고 포장창 포장창 캐몬은 이걸로 해놓고 됐어 미토 출책 지금 봤네 아까 인사했던가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미토 미안해 기억이 안나는걸 오토파일럿 디스엔게이지드 오토파일럿 디스엔게이지드 지부 폭탄이랑 161 두발 더 있거든요 연료는 가득 채웠지 한발을 격추해도 두발이니까 부서질거에요 불확률로 공대주 순항미사일 맛을 봐라 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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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켓 레이더 기지 접근 두개일텐데 이거 하나인가? 순항미사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하아는 날아가는 새랍니다 날아가는 새랍니다 흔들리는 새랍니다 개파괴 잔듯 멍청이 내 미사일을 내가 맞았어 멍청아 멍청아 내 미사일을 내가 맞으면 어떡해 내 미사일을 내가 맞으면 어떡해 멍청아 내 미사일을 내가 맞으면 어떡해 멍청아 런지바 해달라고 하고 멍청아 런지바 받으러 갑니다 멍청아 펜까 멍청아 멍청하 모단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안그러면 쳐맞습니다. 지쪽으로 돌아갈까? 바닷쪽이 더 좋아. 바닷가 마을이니까 저거. 바닷가 마을이기 때문에. 바닷가로 돌아가서. 미사일 두 발 날아가고 있고. 멍청히 내가 미사일 맞으면 어떡해. 오 바다. 미사일 날라와도 정면승부 오면 할만하거든요. 정면운 날라가. 시간 아끼자. 정면승부. 너왔나. 정면승부다 이 자식아. 덤벼라. 정면승부다 이 자식아. 다시 자식아. 이게 거기다 지어사고. 너가íem이의 비율이 이상하네요. 아무리 이런 점은 values. ice 이상은 이것. 그런데 자신이uzu 다 exchanged. H-R 공대지 순항미사일 맛좀 볼래? 공대지 순항미사일 맛좀 볼래? 내발 섰으니깐 우리 기지 쪽으로 묶기 저거 4개짜리라고? 4? 근거리에서 지비우로 때려야겠네? 4개짜리라고? 지비우 폭탄 8개 들고 왔거든요? 타격.. 타격.. 타격하는거 보고나서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합시다 기출.. 타격.. 하애 bye.. 아.. 움직이네 오케이 전차에는 광역률도 지금 짱이지 전차 한대야? 전차있지 그치 안척 항공기가 전차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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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미스 미셀 launch shoot 오케이 미셀 launch 미셀 launch idences 오옹 오오옹 오오오오 бер멋있었어 어떻게 피었냐 너 저 칸 공기 뜨나? 어떻게 피있냐 너 이 자식 에로앤님 어서오세요 나 어떻게 피있냐 저 칸 공기가 없어서 다시 그 자식 으아 우아 그리워 하얀 휴 Watch 줌 윽 윽 윽 윽 윽 이중에는 레이저포드야? 야아 다리 밑으로 피했네 이걸 괜찮네 나 사실 저투기 운전에 저투기 운전 잘하는 걸지도 슈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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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러워 아 이거 왜 안 부서져 세븐틀칸으로 안 부서지나? 아 빠졌네 야 부장이 모자라다 야 무장이 모자라다야 무장이 너무 모자라다야 무장 좀 재보급하고 올게요 갈아온 놈들 발칸포라도 들고 올까 아 발칸포라도 들고 올걸 아니 뭐 이렇게 애가 많아 심지어 더블을 두 개라며 2인 1조 미션이라며 나머지 하나 어디갔냐고 윙맨 어디갔냐고 아닌가 목숨이 두 개라는 건가 아 참모네 1 아 참모오네 사이드와인도 네벌밖에 없는데 큰일이랬네 저기있다 황금함대 저기있다 여기있다 황금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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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장재무장 좀 해줘요 나 무장재무장 좀 해줘요 터덜터덜 날아가는 중 재무장 재무장 터덜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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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de 어... 됐다. 어 어떻게든 착륙했다. 런치 빠고 보고. 일단 어떻게든 착륙했다. 카페 데이프, 뭘 필요하니? 카페 데이프. 일단 공대지 수능 미사일 4발 챙기고 이거 다 챙기고. 기름 좀 많이 넣고. 오우 아 돈이.. 돈이.. 돈이 없대 잠깐만 돈이 없대 예산이 부족해 예산이 부족해 예산이 1-4-5 두 발 하고 1-4-5 1-4-5만 챙겨 야 예산이 없다 예산이 야 공대제 순항 미사일 개비싸잖아 이거 수리하고 가자 하피헌팅 러치밧 켜달라고 하고 선포 하피헌팅 dig기 장마다 자막 리듬 하피팀 브로우 3-3 RRR에서 써있어 있나? 통합 통합 어 어 오케이 145만 12발 챙겨봤거든요 뼈 싸우니까 저거 부술 수 있겠지? 소형폭탄으로 안 부숴지던데 소형폭탄을 저거 복귀할 때 최소한의 길을 맡기려고 해놓는 건 향 같은데 오 아랫마을 윗마을 145가 그냥 이거 조준 아닌가? 슛이 안되나? 145가 이거 아닌가? 어? 어? 아 145 방사막지 까먹고 있었다 비행기 이륙준비라고? 비행기 이륙준비한다고? 잠깐만 내가 발칸포도 안 들고 왔는데? 나 발칸포도 안 들고 왔는데 발칸포였으면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저거 도망치자 도망치자 아 사이드와인더나 발칸포라도 들고 왔으면 쟤네들 바로 격춘대 아 1.45밖에 안 들고 왔어 바로 복귀해 폭스레이 미실런치 바로 복귀해 미실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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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투기들 잘 싸운다 브릭 브릭, 스모크 트레일 그래, 그래, 잘 싸워 난 집으로 갈게 닫았다 F.X2 I've missed my target F.X2 Come here, Miss defeated target deployed flares F.X2 오케이, 잘 싸워 난 난 무장 좀 챙겨올게 이 미션이 재밌는 미션이네 아 스탯 스트레이크 같은 도난도 미션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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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쩍 아 불쩍 아 불쩍 아 이스드 불쩍 어우 두 대 딱 부서졌어 잠깐 한바퀴만 더 놓을게요 한바퀴만 더 놓을게요 어우 매착지 실패함 아 저 자신들 내가 사이드와인더만 들고 왔어도 한방감인데 애들 엘티튜드 렌딩게르 렌딩게르 오베디 오 오레스팅 후크 개쩔어 와 속도를 확 줄여주는거 봐 이게 오레스팅 후크구만 야 감속되는거 보소 렌딩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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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 플레이어 가득 채워놓고 갑시다 OK, you're all set up. Good luck out there. Let's go and launch the car. Let's go. Ah, really, Sidewinders are the same. Go! 간다 사이드와 인도 이쪽에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산맥 끝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저기 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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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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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6대 파괴지 오케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 오케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 일단 재무담이 일단은 일사우를 좀 많이 챙겨가고 일육일 한 발이면 돼 일육일 한 방에 일사우 좀 많이 챙겨가고 arse 3 날칸버 챙겨가고 일사우 트러븐이 오케이 방치판 내리고, 날개 내리고, 내리고 내놓고 따로 날 준비하고 해외기를 한 발이면 되는게, 저거 지금 찍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저거 하나만 쏘면 돼요 나머지는 1,4,5 먼저 쓰면 됩니다 다 있지? 얘, 이 미션이 상당히 재밌어 어? 근데 잠깐만, 적 항공기 날기 전에 1,4,5로 다 파괴시키면 되는거 아님? 어? 적 항공기 날기 전에 1,4,5로 다 파괴시키면 되는 문제 아님? 어? 너넨 다 죽었다 너네 항공기 날기 전에 다 포갠다 내가 항공기 경락구에 들어가 있거든요 항공기 다 부순다 내가 1,4,5로 다 부숴놓는다 내가 너넨 다 죽었어 움직이기 전에 부순되거든요? 부장 챙기고 있을 때? 꼬우면 너네도 일찍 나오던가 사이드와인더 4발 14발 스트레스 거의 포기한 상태 외국구 잠깐 든든하게 챙겨왔거든요 용광기 모르벅 누가 미사일이고 뭐가 atau 바이 Lucy 알아서 음 reiterate 있는 걸까요? coy 어떤 것인지 아십시오 descobrir 전체 달려고 윈도우 11 에서 다운 그레이드 했는데 여기다에 찍히는 중 찍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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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찍어봐 인마 은별이 자식아 네가 날 찍는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애? 갑자기 날아오네 갑자기 피 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애 니놈이 어 쇼타기는 좀 멀고 미사일 부대가 개쎄네 아 아 아 어.. 스트로이 플라이트 니 벌써 나니? 미실러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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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flare 찹 flare 미실러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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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ing gear altitude altitude flare 샤워치 오오 다리...다리 밑으로 건너기 다리 밑으로 건너기 참을 수 없지 Sh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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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우욱 쥬우욱 무슬 연결 쥬우욱 쥬우욱 미사일 회피 바로 했고 어림도 없지 이 자식들아 비행기가 난다고? 난 니네가 이륙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 자식아 난 니네가 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 자식들아 난 니네가 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 자식들아 날겠다고 난 니네가 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난 니네가 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난 니네가 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 너무 재밌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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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을 다시 돌아가고, 공룡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난 니네가 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이 자식들아 다음 미션은 기지로 복귀 오케이 기지로 복귀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일방적으로 때리는 건 너무 재밌어 어 어 일방적으로 때리는 건 너무 재밌어 이게 싱글플레이의 참맛인가? 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어 역시 스텔스기는 이 맛이지 어? 니네 날고 싶다고 어림도 없지 어디서 날려고 오우 오우 날개 좀 기스 좀 났네 괜찮아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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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무기 아니 비행기 수리하면 돼 들어가서 비행기 수리하면 돼 설마 저기 근데 에어포트겠지?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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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위 착륙하는 데는 아니겠지? 아이씨 그럴 거면은 수직위 착륙하는 거면 차라리 항공모함에 내려갈 거 맞지 참 항공모함 비슷하긴 한데 항공모함 어레스팅 후크라도 있잖아 움직이니까 어레스팅 후크를 해놓은 건가? 어디야 산 넘어가야 돼? 아따 멀다 아따 멀다 멀어 조금 올리자 어? 엘티튜드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 레이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지나갈게요 그냥 얌전히 갈게요 내 내가 미안해요 얌전히 갈게요 얌전히 갈게요 잠깐만 x3 흐으음 아 어 쥐포스에 죽었어 어 킹 쥐포스에 죽어버렸어 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토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